왜 이럴때만 버그가 안될까? 이새끼가 나 지금 미뤘죠? 가끔 이럽니다 내가 바로 잡으세요 저거 폭발합니다 새로 쏠 때 가세요 계단 올라가실 때 점프하지 마시고 버그 잘못 키는지가 반가름이죠 여기서 안 먹힌 말짱 꺼냐? 무난해요 무난해요 안 무난해요 와 쟀텁다 반응이 뭐냐? 다행이다 150걸음이었나봐 오 150걸음이었나봐 140걸음인 줄 알았는데 오 됐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만 남으면 포탈 1 끝이다